안녕하세요. 상장사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식초요법 하셨나요? 아주 간단하지만 감기 예방이나 인후염 예방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1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는 닭나무입니다. 닭나무는 아마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덜 먹였죠. 그러나 오늘은 이 닭나무 중에서도 어떻게 사용하면 약초가 정말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약재로 쓰는 부분은 뿌리의 껍질이나 또는 줄기의 껍질이 약초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직접 뿌리의 껍질과 줄기의 껍질을 함께 벗겨볼까요? 한방에서는 이 닭나무를 저상목 또는 저상피 또한 저백피로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피를 붙인다는 얘기는 바로 주약재를 쓰는 부분은 뿌리의 껍질이나 또는 줄기의 껍질을 약재로 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 닭나무, 줄기의 껍질이나 뿌리의 껍질을 벗길 때는 잎이 완전히 말라지고 난 11월부터 내년 한 3월 그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한여름에는 잎으로 이렇게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서 뿌리나 줄기의 약효가 좀 적습니다. 만약 뿌리의 껍질이나 줄기의 껍질이 잘 안 벗겨지면 내부에 나무와 함께 사용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이 닭나무 예전에는 팽이체로 많이 쓰기도 했고요. 도리깨를 묶을 때도 썼고 그거 외에 닭나무 껍질로 삼배옷을 짜기도 했죠. 그리고 문종이를 만들 때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러나 요즘엔 문종이 수요가 적다 보니 주로 지폐 즉 우리가 돈을 만들 때 이 닭나무는 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닭나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 닭나무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이 닭나무를 가지고 뭘 해먹겠습니까? 물을 달여 먹거나 술을 담거나 아니면 벗고 와서 조청을 만들거나 그 외에 또 먹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소처럼 껍질을 씹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닭나무 껍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껍질을 쭉쭉 벗기고 있죠. 이제 껍질이 좀 잘 안 벗기지는 시기죠. 그렇지만 제가 벗겨보니까 제법 잘 벗겨지네요. 이렇게 껍질을 쭉쭉 벗겨서 바로 이것을 사용하면 약효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뿌리를 한 토막 제가 채취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허연 지인이 아주 줄줄 흐르고 있죠. 이 닭나무는 뽕나무가의 식물이죠. 사실 뽕나무도 약효가 그렇게 좋잖아요. 이 닭나무하고 뽕나무 어떤 것이 약효가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두 나무 다 사실 약효는 엄청 좋죠. 제가 뿌리의 껍질을 벗기는 모습 보십시오. 제법 제가 쭉쭉 당기니까 잘 벗겨지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벗겨가 모아놓은 거 엄청 많죠. 이렇게 벗겨가 사용하면 약효가 제일 좋고요. 그러나 이렇게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잔가지 잘라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쭉 벗겨 놓은 이 껍질을 집에 가져가시면 칼로 외부에 있는 지번에 껍질이 있죠. 이거 사슬 한 번만 긁어내고요. 그리고 칼이나 가위로 잘게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빡빡 문질러면 씻을 편이 없고요. 그냥 물에 출렁출렁 흔들어 한 번만 씻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뿌리나 껍질 이런 것들은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아니면 고열 건조기에 말리고요. 오늘 제가 채취한 이 닭나무 껍질 잘게 썰어 지고 하면 이제 수부하게 모아놨죠. 이제 이것을 가져가서 한 번만 그냥 출렁출렁 흔들어 씻은 다음 햇빛에 말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달아 드시거나 아니면 약수를 담아도 참 좋죠. 그리고 이렇게 못하면 만약에 닭나무는 많이 있고 하다면 뿌리부터 그냥 잎 아니면 잔가지까지 잘게 썰어 큰 가마솥에 넣고 부과서 조처를 만드십시오. 그 조처를 저상고 또는 저상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채취해서 잘게 썰어 놓은 거 엄청 약 많죠. 지금부터는 달아 드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달아 드실 때는 물 2리터에 지금처럼 이렇게 껍질로 벗겨가지고 완전히 말렸다고 한다면 약 50g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약불에 한 30분 정도 은은하게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달아 넣은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식후에 한약씩 드시거나 아니면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 또한 술을 담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껍질을 벗겨 놓았다고 한다면 이 껍질 술 담을 용기에 약 50% 채웁니다. 그리고 대추 있으면 대추 소주 1리터 한 병당 한 5개 정도 집어넣고요. 바탕 술은 너무 독한 술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보통 먹는 소주 있죠. 한 20도 정도 되는 거 이거 그냥 넘칠 만큼 찰랑찰랑해 부은 다음 뚜껑 꽉 닫아서 밀봉하십시오. 그리고 그늘에 한 30, 40, 40개월 두었다가 완전히 걸러내고 술만 작은 병에 나누어 담아 두었다가 조석으로 식후에 한 잔씩 드시고요. 어떠한 일 있어도 이 약술은 과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 잔 이내에 드시는 거 알겠죠? 술은 만병의 약이요. 만병의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먹으면 이 술보다 좋은 약이 없고요. 술에 찌들리면 애매에비도 몰라보는 폐륜화가 되죠. 그리고 이 약술을 담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리에서 꾸준하게 드시면 청간작용, 간을 깔끔하게 해서 피로회복에 또는 짐힘한 눈을 밝게 해주고요. 몸에 독소를 이렇게 배출해 주기 때문에 몸이 엄청 가벼지죠. 그리고 관절력, 관절통을 고생하신 분도 이렇게 닭나무 술을 담아 드시거나 아니면 다리에 드시면 관절 아픈 사람 참 좋습니다. 어쩌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산을 뛰어다니고 짐을 한입 짓지도 모르죠. 그리고 콩팥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녹이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 성기능을 항상 높여주는데도 이 닭나무 뿌리의 껍질이나 줄기의 껍질 최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전문 약초 서적 같은 거 한번 뒤적여 보십시오. 이 닭나무 뿌리의 껍질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부부 금실이 엄청 좋아지고요. 한마디로 남자의 자존심 살려주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한번 뒤적여 보십시오. 어떤 책에는 이 닭나무 껍질은 식물 천연 강정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콩팥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변을 잘 못 보고 찔끔거리거나 또는 발기력이 약해서 이렇게 소변이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앞에 뚝뚝 떨어지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 이 닭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이 닭나무 껍질을 드시면 얼굴 피부가 아주 뽀송뽀송하게 처녀처럼 돌아가죠. 그러니 화장품 회사에서 피부 미백제로 쓸 수밖에요. 혹시 아직도 큰세상 약초 팁의 구독, 엄지척 안 누르분 지금 계시나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